나의 아열대 소녀는 위로받지 못한 마음이다.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정가영입니다. 영화사 호우주의보의 첫 번째 소나기 프로젝트 아열대 소녀의 출간을 축하드립니다. 저도 6편의 단편 영화 중에 3편을 봤었는데 이 영화들이 어떻게 소설로 만들어졌을지 궁금하고 또 단편 영화의 소설화라는 게 되게 재밌고 신선한 기획인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열대 소녀를 많이 읽어주신다면 또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. 아열대 소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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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